폐자부활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폐자부활전을 통해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고등래퍼는 한 3명. 순위 공유합니다. 이번 대결은 쇼미더머니에서도 가장 호똑하다고 알려진 1대1 배틀. 둘 중 한 명은 탈락. 승자는 파이널로 진출하게 됩니다. X 학생 너 나와. 이번에 탄생할 파이널 진출자는 누가 될지 결과를 공개합니다. 파이널 진출 확정입니다. 확빙의 승부였습니다.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한 명의 우승자가 탄생합니다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박진주 감사합니다.